한글자막 by 한효정 사랑해요. 너무 맛있는 양념갈비와 아빠 힘드세요. 우리가 있어요. 아빠 사랑해요. 우리 아빠 되게 멋지죠? 어린이들은 내 동생, 가족, 한국 등 다양한 주제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힘차게 발표했습니다. 아이들의 발표를 지켜보는 가족들은 마치 자신이 발표자가 된 듯 긴장한 모습으로 이들을 지켜보며 대견해 했습니다. 우리말 대회는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글과 말로 표현하는 능력을 향상시킨 건 물론 한국어의 소중함을 일깨워줄 수 있는 좋은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스카브로 레디슨 호텔 컨벤션 홀에서 진행된 저학년 대회에서는 이 나희 양이 최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이 나희 양은 일상생활 속에서 바라본 아버지의 모습에서 느꼈던 자상함과 사랑을 유창한 한국어와 노래실력으로 표현했습니다. 아빠가 여기서 태어났는데 한국말을 잘해가지고 아빠가 가르쳐줍니다. 기사님들, 신사위원들 그리고 기분이 얻어내요.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주최측은 참가 학생 모두에게 메달을 수여하며 학생들의 수고를 격려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한국학교협회는 지난 7일 열린 고학년 대회에서 1등을 수상한 박미나 양이 올해 대회 최우수 발표자로 선정돼 오는 7월 미 플로리다 올렌두에서 열리는 세계대회에 캐나다 대표로 출전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한국학교협회는 배회 주최와 학생들의 준비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해마다 치러졌던 우리말 대회와 글짓기 대회를 경련제로 할 방침이라고 밝혀 18회 대회는 2011년에 열립니다. 협회는 오는 5월 초 한국 전통 문화를 알리는 한월 한마당 대회를 꿈나무 육성기금의 밤과 함께 개최한다며 동포들의 많은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OLTV 뉴스 이시영입니다.